한 주간의 시사 스케줄 정리하는 시간. 주간 시사기상도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슈퍼위크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슈퍼위크라고 우리가 소개했는데 이번 주 또 슈퍼위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챙겨보죠. 오늘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다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 등교를 계속해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학교 원격 수업에 쌍방향 화상 수업이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줌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쌍방향 화상 수업이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시범 개통을 거쳐서 내년 2월 말에 공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원격 수업 안 해도 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죠. 오늘 살펴봐야 될 일정 또 있습니까?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들 중에 10명이 동의를 하면 안건으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일단 안건으로 올라갈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요. 안건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법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제히 음주동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서요. 그리고 적발이 됐을 때는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적극 조사해서 처벌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냐 시내도로냐 할 것 없이 음주운전 안 되죠. 연말연시 특별 단속하는군요. 오늘부터입니다. 화요일로 가죠.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 뉴스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서요. 그렇죠. 이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살펴봐야 할 점이 또 있는데요. 전국 초등 보육 전담사들이 화요일과 수요일 2차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와 전일제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별법이. 이 돌봄 전담사들은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이 있군요. 화, 수. 그나저나 비건이 내일을 방한하지 않아요? 화요일 날 방한을 하는데요. 사실상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찾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 방지와 차기 행정부를 위한 인수인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 인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별도 연설 계획도 짜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보죠.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그런 날인데요. 가장 큰 주목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상 후보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됐을 때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인데. 왜 12월 9일을 퇴길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날이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이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하지 말라는 친박계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친박계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면 사과해도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목요일로 가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목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열리더라도 한 번에 끝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가요. 그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의원도 아까 열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약간의 가능성 같은 걸 남겨놓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징계위 자체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거든요.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만 공인인증서 절대강좌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토요일에 중요한 챙겨봐야 될 일정 하나 있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토요일 오전에 만기출소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오전 5시쯤에 교도소 밖을 나오긴 합니다만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법무부 고민은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걸 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뭐 조두순이 감옥에서 푸시업을 천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동료들의 증언인 수감자들의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증언들이 계속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걱정입니다. 새로 이주를 하는 동네 집 근처에 어린이집 학교가 있다고 해서 또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래저래 여하튼 토요일에 조두순은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 있습니까? 마지막 소식인데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르면 토요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운항허가를 받기 전 단계인데 이 여행 상품이 뭐냐면 우리나라 공항을 출발해가지고요. 타국 연공까지 한 두세 시간 선비행한 다음에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그런 여행 상품인데 안 서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비전이 그런 현상인데 이르면 토요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내식도 하는 거예요? 기내식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행 기분 낸다는 건데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